괴물같은 접착력 계속 떨어지고 악도 조절도 불편했다고 한 2초 던져서 착 자유로움급 파당 착 착 착 빅 착 착 착 빅 착 착 착 착 어디든지 부착하는 울지 1080 마그넨트 거치대 불편해 색깔도 다양하네 완벽호환 원판 회전해 비난 관절 확장 90도 거진까지 자석 엄청 세잖아 썩 우선 충전도 오케이 울치맥 세이프 크림닝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전작 인유할 부드러워 66리터 대용량 쓱 쏴 180도 개방감 최대 4단까지 트렌디한 수납생활 수납생활 동글동글해 튼튼하다고 잘 돌아간다 탁 탁 탁 탁 옳지 투명 트럴리 옳지 잡아라 가스레인지 가린바 기름대 대환장 파티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구매 최초 내일 주방에 딱 맞게 가스레인지도 가스레인지도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초강판 세척 행주로 끝 보관도 간편하게 안전 손장도 손쉽게 펼쳐보세요 울지 간편지 가리막 너 너 너 으악 불편해 언제까지 일회용으로 쓸건가요 미끄러지고 늘어나는 건 울지는 다르다고 안 미끄러지고 어깻풀도 안생겨 왜냐 온슬립 실리콘의 360도 회전고리 초강력 젠틀하다고 그치 다양하게 보관해봐 옳지 올인어독거니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1초만은 이게 된다고 우와 굉장히 엄청나 울지 원터치 욕조 발령 이래도 방치할걸까요 당신의 숙면 울지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울지 3세대 슬립밴드 울지 울지 입벌린 방 Craigs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